일을 계속 하는게 어렵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육통이 생기지 않았나요? 괜찮아 좋아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저번은 식은 죽 먹기였죠 아니요 이대로 하셨다 아 죄송해요 말하는걸 깜빡했어요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하면 게임 내에서 경험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스트레칭을 할까요? 예스 자 렛츠고 지금부터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리브리쉬를 거울에 비친 자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뮤직 스타트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들기 힘들다면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고관절 주의를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발도 힘차게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 굽히지 말고 옆으로 기울이는데 집중합니다 옆구리와 팔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좋아서 가자 가자 화이팅 겟 겟 겟 겟 린 일행은 드라고를 쓰러트렸다 그러나 드래고는 남은 힘을 쥐어자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다 드래고라 둘은 어둠의 오우라는 달려낼수록 강해진다 서둘러 드래고를 추격하자 드래고는 역시 저쪽에 저쪽에 있어 드래고 죽었어 조금 전에 방심했지만 나무리더라도 여기까지 못 올 거다 여기는 드래고가 차란 곳 태양이 뜨지 않는 밤의 나라야 밤에는 몬스터들이 활발해져 그러니 우리도 신중히 나아가야 월드 선택 자 가자구 고 말도 멀지 않아 드래고가 만든 몬스터들이 마을 근처에 출몰했다가 큰일이야 이 나라에서 드래고를 저지해야 출발해 볼까 밤은 무섭지만 아름답지만 역시 조금 무섭네 또 다른 몬스터들이 부담스들이 공격하는 공격 이것은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목표가 자꾸만 빗나갈땐 조준을 리셋해봐 날 아래로 내리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 다 빨아들여 스킬을 선택해줘 스쿼트 스쿼트 어떤 놈 저놈 좋아 움직이자 friends 지킥이 무슨 놈이 되어있을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동무는 강아지에 의해가 늦게 됩니다. 여긴 성격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유행을 보관합니다. 경고하십니다. 룰라인은 강아지에 의해가 있습니다. 블루가 중앙은 digger, 하하십니다. 여기가 바다다다니에 의해가 있습니다. 자 가자 숨을 내쉬면서 링컨을 쫄자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바로 그 거야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훌륭해 오케이 좋아 좋아 대단해 진짜 악마들아 그대로 계속 해볼까 오케이 앞으로 다섯 번 바로 그 거야 좋았어 앞으로 세 번 오케이 잘했어 마지막 한 번 좋았어 움직임이 좋았어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아까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난 탈락 요새 아 이 이 새끼다 좋아 움직이자 너무 못둑니다. 일어서 복근 가드! 이 새끼야. 복근 가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복근 가드야, 이 새끼야. 친구 어디 갔냐? 조심해! 이 새끼야, 친구 어디 갔냐? 진짜 자세! 지졌다, 난. 천천히 내려가자. 고기와 속도를 맞춰줘. 아, 개꿀. 쉽게 찌지 않는 몸만들기에... 개꿀이에요 개꿀. 동작이 조금 빨라. 개꿀. 맘만 차는 상대였어? 저 의자에 앉아서 하면 너무 싫어. 맞네? 의자에 앉아서 해야겠다, 다음은. 이 새끼야. 방어력 올라갔음. 인 더 푸쉬. 인 더 푸쉬. 인 더 푸쉬. 인 더 푸쉬. 해. 주세요. 인 더. 푸쉬. 지진. 케이브. 하트. 루! 메이커. ㅋㅋ ㅇㅋ 쌍. 힝. 코너. 야. 루! 스킬을 선택해 던더 푸쉬 조이고 벌레대로 조이고 벌레대로 조이고 C가 광역기인데 광역기를 여기다 쓰네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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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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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구 조이구 길죠. 왜 이렇게 안다냐? 왜 이렇게 안다라요? 막았 아 이거 색깔별로 맞추는 건가? 아 그런건가? 아 색깔이구나 자 가자 망고미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야 어쩐지 안다더라 어쩐지 안다라 도저 도저 땡생해서 사라져 꺼져 나이스 치룩가 꺼져 꺼지라고 힘들어 아 아 좋아 옆에 도저 가 빛 포싱! 자, 가자! 턱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눈부셔!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야! 오케이! 좋아 좋아! 베스트는 왜 뛰지? 땡겨져야 베스트였네! 땡겨져야 베스트였네! 좋았어! 오케이! 앞으로 다섯 번! 파이팅! 잘했어! 앞으로 세 번! 오케이! 그냥 놓으면 베스트였네! 그치? 90%잖아! 그냥 놓으면 90%! 슬거운 테스트리였어! 수고했어!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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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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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키야! 들어가! 스텝 들어가, 시키야! 왜 안돼? 넣는데 왜 안돼? 이 새끼야 촬영을 해 이거 넣고 다시 넣어 자, 오케이 이 새끼야 됐다 됐어 이 새끼야 오케이, 가 빨리 아, 이 새끼야? 야 저거 뭐야? 아, 씨 아, 위라 삐지 않게 됐네 이대로 날 배대고 계속 눌러줘 응 좋았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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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포츠 파워를 전신을 길게 늘여만 소리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앉으면 안 돼요? 너무 강해 47칼로리 소모했어? 참 공격력 방어력 공격력 방어력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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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hint 공격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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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 힘들어 멍몬스터다 지금껏 이런 곳에 몬스터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큰일이야 이런 곳에 사람이 있었다니 일단 여기는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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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음 마을은 아직 멀었다고 방심했어 자 달리자 자 달리자구 알아두워 서두르지 않으면 되돌아가게 돼 아주 좋아 아이씨 못갔네 아이씨 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컴 아직 좋아 아직 좋아 아 스킬을 선택해줘 광역 광역 언더 푸싱 언더 푸시 자 가자 힘을 내쉬면서 윙컨을 조이자 좋았어 쭈오오오 헐 헐 헐 헐 쭈오오오오 좋아 좋아 헐 나이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툴우! 툴우! 이대로 계속 해볼까? 잘했어! 좋아 좋아! 앞으로 한 번! 오케이! 좋았어! 좋아! 잘했어! 마지막 한 번! 좋았어! 최고였어! 복가! 하리아는 복부에 힘을 줘! 툴우! 자! 스킬을 선택해! 아! 광역이 없네? 하나하나 잡아야 돼? 자! 가자! 빨리 굽지 않도록 주의하자! 좋아! 바로 꺼! 좋아 좋아! 잘했어! 오케이! 움직임 좋아! 뛰자! 뛰자! 그냥! 복근 카드! 복근 카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고운! 구운! 공격 카드! 왜 저장하고 있지? 아 쟤 피곤하다! 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스킬을 선택해 줘! 공격 카드! 아이씨! 광역이 없잖아! 공격 카드! 공격 카드! 안포! 오! 자! 턱이 위로 들리지 않나? 좋았어! 최고야! 오케이! 엄청난데? 좋았어! 완벽해! 오케이! 눈부셔! 좀 더 세게 빙콘을 주여봐! 아주 좋아! 날아가라! 복근 카드! 눈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가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자, 자! 복부 주변을 매끈하게 만들자! 오케이! 훌륭해! 좋았어! 대단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눈 부셔! 좋아! 최고의 배틀이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빨강빨강으로 간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우리 새끼야! 이 새끼야! 그사위에 띵을 안에 있는端이 죽을때가, 살았다! 띵을 잊고있을 때 스무부장떼이 도망치고 계단 중 도망치고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어! 왜 이렇게 짧아?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프! 예! 바로 알아보았어 아 저 더 하고 싶은데 밥이 왔어요 밥이 야 더 올라갔어요 맥박 그래 이정도 강도가 맞아 페이스에 맞춰 배틀을 진행할 수 있어 그러니 새로운 피트 스킬을 획득하면 잊지 말고 세팅하자고 다들 무사히 도망치는 모양이야 하지만 드래고가 마을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 일만을 절대로 막아야 해! 그래 오늘 여기까지 딱 알려주네 안해 얘가 야 알아 자 이정도 했고 플레이 한 두개 가로는 꾸준히 노력했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활동시간 말인데요 플레이 시간이 아닌 실제 몸을 움직인 시간을 계측하고 있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응축된 가치 있는 시간이죠 스트레칭을 할까요? 팔 주위를 조금 많이 달려놨군요 상관신을 중심으로 한 메뉴를 준비할게요 그럼 스태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상반신만 해도 상관없어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상반신 상반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왼팔을 오른쪽으로 뻗고 오른팔로 감쌉니다 팔을 오른쪽으로 당겨 왼쪽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스트레칭하고 운동시간하고 비슷해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반동으로 느리지 않도록 천천히 당겨주세요 아 좋아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개운하다 개운해 왼손은 앞으로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누릅니다 왼쪽 손목을 젖히면서 팔의 앞면을 늘려주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그냥 보지 말고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스트레칭은 안 힘들잖아 따라해 양팔을 가까이 하면 더 많이 느릴 수 있습니다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몸 앞으로 손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끼세요 다같이 다시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왼쪽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뒤에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뒤로 당겨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줍니다 늘어나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늘어나 발등을 잡으면 정강이 근육도 늘릴 수 있습니다 늘려 늘려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호 자 끝! 고생하셨습니다 닭 바로 빼고 자 철수 근력운동으로 기초대사를 높이자 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단련하면 좋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테마는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질이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건 아니에요 보디빌더처럼 근육질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안심해주세요 부하가 가벼운 일반 근육 운동으로 근육질이 되기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빌더처럼 근육질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박터지게 해도 안생깁니다 안생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그랬습니다 아이야맨 3 4